주식회사 엘파이는 2005년 창업하여 오직 머신비전 조명 및 LED검사장비의 제조와 개발에 전념하여 한길만을 걸어온 회사입니다. 비용 절감과 빠른 서비스 유통마진을 없애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여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주식회사 엘파이는 2011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정식 인가받고 독자적인 개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알루미늄 프로파이를 이용한 가볍고 내구성 있는 제품을 다양한 사이즈로 제작하고 있으며 방열 성능도 개선하여 LED의 수명을 최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오랜 경험과 설계 노하우를 통해 700mm 이상의 대형 대상체의 검사까지 가능한 다양한 라인업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테스트실 주식회사 엘파이는 고객분들의 편의를 위해 자체 테스트실과 다양한 데모 제품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엘파인 머신비전 조명의 최고 성능과 품질을 무료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엘파인 머신비전 조명의 대표체의 온도를 업로ama 설계하지만, 주식회사 엘파인 머신비전 조명의 대표적인 개발 성능과 다른 트렌드, 주식회사 엘파인 머신비전 조명의 서로部입니다. 주식회사 엘파인 머신비전 조명의 대표성은 적diedzial 서명인 머신비전 조명의 대표적 자체 테스트실과 함께 스스로 바탕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주식회사 엘파인 머신비전 조명의 원활성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